안녕하세요 표현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한테 간만에 뉴스 소식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4가지 소식 가져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소식 중에 여러분한테 나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된 것들을 조합해 왔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봐 주십시오 일단 첫번째 소식입니다 첫번째 소식부터 매우 눈에 띄는 소식인데요 7600X3D가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언니 송조님 송조님 생방에 물어봤을 때 이거 출시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출시가 됐어요 라고 하실텐데 안타깝게도 국내에 출시된게 아니라 마이크로 센터 전용으로 6호 cpu로 출시를 한 겁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지금 299달러 잖아요 대략적으로 환율과 부가세를 더하면 국내 가격은 44만원에서 46만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9700X와 9600X를 팀킬하는 라인업이 되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를 정식 출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마이크로 센터의 이벤트 방식으로 소량 출시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특히 7600X3D 만들 수 있는 코어로 7900X3D도 만들 수 있거든요 더 고급 부가가치 상품이죠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AMD 입장에서도 굳이 진짜 뿔딱 몇개 모아놨는거 아닌 이상 몰정한 코어를 이런식으로 7600으로 죽여서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거 판매도 cpu만 단일 판매하는게 아니라 메인보드하고 메모리가 포함된 번들로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국내 출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AMD 관계자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국내 출시 예정은 없다고 확언을 들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600X3D도 마이크로 센터에 300개만 출시가 되었고 국내에 수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9600X3D 소식을 여러분한테 첫번째로 알려드리고 두번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소식은 인텔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인텔이 지금 실적이 심하게 악화가 됐어요 아마 2분기 실적을 검색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려 2조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2조 그래서 주가가 크게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19달러에서 왔다갔다 하던 주가가 22달러까지 올랐어요 19, 20달러 왔다갔다 하던게 10%까지 올랐죠 제가 18.9달러에 소량 주워놔서 기름값 정도는 벌었는데요 이게 옳은 이유가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역사상 최대 위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파운더리 사업부 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전했거든요 이거는 이미 인력을 꽤나 감축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무릎알처럼 확장했던 사업부들을 조금 정리하거나 아예 분사시켜서 재정건정성을 더 상승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식이 살포시 소문이 나자마자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가까이 오는 겁니다 물론 인텔이 고점일 때는 60달러도 하던 주식이거든요 지금 3분의 1터막 나 있죠 거의 막 20년 전 가격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한테는 여전히 마이너스 40 몇 프로 50 몇 프로겠지만 어찌 됐든 인텔이 이걸 기회로 좀 살아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15세대가 출시가 되는데요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메인보드 관계사에게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어느 목록에 나올지, 외형은 어떤지, 스펙이 어떤지가 어느 정도 유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출시일이 밀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안 밀리고 나오는 것 같고요 성능이 이미 유출이 다 되어있죠 9950X와 좋은 라이벌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15세대 잘 나와서 조금 더 높은 주식이, 주가가 좀 더 방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네요 인텔 소식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7800X3D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7800X3D 9월이나 10월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존버하고 있는데 아 왜 물건에 안 나오나요? 라고 하실 텐데 네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800X3D에 정확한 출시일은 AMD가 아예 발표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너는 9월달 10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했었냐 다른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내가 본 것 같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CPU는 메인보드사에 가장 먼저 언제 출시될지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래야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코드도 만들고 메모리 호환성도 업데이트하고 바이오스 패치도 하고 다양하게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드회사에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10월달이나 9월달쯤에 출시될 것으로 보드사가 알고 있었는데 재차 언급을 했대요 내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출시를 공개하지 않았다 모든 주요 마드보드 공공업체와 공유됐습니다 출시 기간이 그러나 마드보드 파트 두 번째 업데이트 공유했으며 출시가 CES 2025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하죠 내년 초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지금 보드 미리 사고 7000 시리즈로 조금만 버티다가 가겠다 아니면 보드 미리 샀고 두 달 한 달만 기다리면은 9800 CD로 게이밍 PC 멋지게 구성할 수 있을까를 하고 존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 드래곤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간이 멀어지니 대충 7500F라도 사서 일단 PC를 좀 쓰시고 이거 중고로 팔아도 손에 별로 안 보잖아요 7500F 이번에 알리 또 할인이 있거든요 쿠폰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사서 대충 구성해서 먼저 쓰시는 걸 권장 드릴게요 저도 출시 시간이 밀릴지는 몰랐습니다 여튼 거의 확실한 뉴스이기 때문에 9월 출시설은 일단 물건 나갔다 보면 되겠네요 이미 9월 달 들어갔잖아요 근데 MD 관계자가 저한테 샘플을 안 줘요 그럼 9월 소식은 물건 나간 겁니다 그럼 10월일 수도 있잖아요 9월 달 중 수준에 봐야 10월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보드사에 이미 공유가 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9800FD 소식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소식 지금 성능이 안 나오는 9000 시리즈 새 바이오스가 도입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마음이 짓겠습니다 MSI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옵션 TDP 105W 기준에 옵션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막상 적용해 보니까 그냥 PBO하고 차이가 없어요 나는 뭔가 좀 더 새로운 그러니까 전력량을 PBO처럼 그냥 무한정 때려박지 않고 적당히 진짜 딱 베고 리미트 싹 걸어가지고 넣을 줄 알았는데 실제 사용하는 전력량은 약간 더 높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능 증가폭은 PBO 켜는 거랑 똑같습니다 23000점 정도로 9700X 기준으로 그래서 생생 내기 패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다른 보도사는 바이오스 패치를 제가 못 봤는데요 MSI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빠른 바이오스 패치 그리고 생생 내기 패치 이번에도 그런 거 같아요 물론 MSI 바이오스 빠른 업데이트 그리고 유저 편의성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쿨러에 따른 TDP 변경해주는 패치 이거랑 메모리 편안하게 원터치로 기본 메모리도 XMP처럼 오버클럭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도 잘 나와줬었는데 이번 TDP 105W 업데이트 패치는 진짜 PBO하고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전력 소비량 늘어난 거에 비해서 성능 증가폭이 얼마 되지 않느냐 전력 소비량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성능 증가폭은 10%라서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패치니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기만 하고 옵션 적용한 거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제조사들도 사실상 이 패치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세분화 시켜서 65W, 85W, 105W 3단계 모드로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전력과 성능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권장해보면서 이번 뉴스 소식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뉴스 소식이 좋아요가 많이 박혀있다면 조금 더 정기적으로 올려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